우리 어떤 정수기를 고를까? 얼음 많이 먹으니까 아이스 정수기 어때? 조용한 거 생각하면 아이콘 정수기지 난 아이스 탄산은 또 마음대로 즐길 수 있잖아 에이 아이콘은 관리도 진짜 쉽다고 아니지 투명한 얼음 즐기려면 아이스지 끌고 다 공간을 넓게 쓰려면 아이콘이지 아이스 아이콘 아이스 아이콘 아이스 아이콘 그걸 왜 고민해? 뭘 선택해도 코에이잖아 정수기 선택 코에이 아니면 코에이입니다 이래서 BTS는 코에이 코에이 아티 아티 감사합니다.